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3시간에 끝나는 성경 전체 이야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CBS 유튜브로 250만 뷰를 기록한 통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일지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29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일 3회독 21일째입니다. 여러분은 4월 18일이면 3회독을 끝내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부응운동을 곱셈하며 교회부응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오늘 통독범위는 요엘 11개하 24장, 예레미야 1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는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선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레유기에 기록된 3단계 처벌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모아가 열매로 거듭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자신도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백성들까지도 바벨론 군인들에게 온갖 고통을 겪은 후 채찍에 맞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의 눈물로 들려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도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엘 11개하 24장 예레미야 1장에서 28장을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저귀 여러분 삶의 기저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201일 요엘 1장 부두에 대해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이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이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이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미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까지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미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미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으미니이다. 요엘 2장 요엘 3장 요엘 3장 요엘 3장 요엘 3장 요엘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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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엘 5장 요엘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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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엘 4장